아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채권의 소멸 원인, 소멸 원인에서 뭐가 있었죠? 일반적 소멸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권리의 소멸 원인, 그 다음에 의사표시, 법률형에 의한 소멸 원인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변제가 있었죠. 변제 이 변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겠는데 이 변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원래의 채권을 채무대로 돈을 갚아주는 것 또 원래의 물건대로 주는 것, 이게 이제 원래의 채무에 소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는데 여기 내용은 좀 어떤 이슈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짤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급부를 하는 거죠. 원래의 채무 내용대로 급부를 실현해가지고 상대방이 즉 채권자가 만족을 얻어서 그냥 채무가 소멸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의 내용이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자의 행위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제와 지급이란 말이 있는데 변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을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채무의 이행인데 지급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말할 때 금전의 관계에 대해서 금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100만원 지급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이 변제와 지급은 금전이나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채무를 소멸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 변제의 행위. 채무 변제의 행위는 급부의 행위는 변제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자 뭐냐면 변제가 있고 변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급부 급부 행위라는 건 뭐죠? 그냥 실제로 하는 거죠. 행위를. 그래서 이 급부 행위는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물건을 그냥 건네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부 행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행위를 보게 되면 채무의 제공. 채무를 제공하는 거죠. 갖다 주는 거. 그 다음에 부자기 채무의 행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면 가만히 있는 거. 이건 뭡니까? 그냥 사실이죠. 법률 행위는 재단법인 설립 행위와 같은 단독 행위 또는 제3자와 매매와 같은 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급부가 있고 사실 행위에 의한 급부 행위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급부는 뭐다? 변제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채권은 채권과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변제의 기본은 뭐다? 급부 행위다. 그런데 급부 행위는 그것이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행위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제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변제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으면 사실 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 행위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제의 성질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을 준 법률 행위라고 본다는 게 통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고 그 다음에 변제의 의사를 유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낙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돈을 100만원 갚기로 했어요. 이제 100만원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 계좌에다 싸줬습니다. 돈을 꿀 때 미리서 이 사람 계좌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제 변제 날짜가 돼가지고 우리 갑한테 연락합니다.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에 넣을 테니까 승낙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돈 빌린 날이 1월 1일이고 갑은 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니까 두 달만 빌려주게 했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갚지 않으면 뭘 물어내야 됩니까? 이 이자를 물어내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갑한테 돈 쏠 테니까 은행이 채 줄 테니까 돈 받으시오. 갑이 싫습니다. 받기 싫습니다. 나는 이자가 더 좋습니다. 이자 받고 싶습니다. 해서 거절하면 계속 우리 이자를 물어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보통은 어떤 의사표시라는 게 필요가 없다. 일단 변제 의사라든가 상대방의 생각도 원칙적으로는 그다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준 법률 행위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 법률 행위설 내지 사실 행위설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변제 의사표시. 자, 갚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의사표시로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채권이 변제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변제와 변제를 위한 급부 행위는 구별해야 된다. 따라서 변제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확설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준 법률 행위설 말고 어떤 설이냐면 법률 행위설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설에 대해서도 계약설, 단독 행위설, 계약대로 단독 행위설, 적중설, 사실행설 이런 여러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준 법률 행위설이다. 준 법률 행위설의 통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돈을 갚는 사람은 누구죠? 이쪽이죠. 채무자 쪽이죠. 자, 원칙적으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에서 채무자.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변제를 한 사람이죠. 그렇죠. 원칙적 변제자가 됩니다. 이행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돈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다 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뭡니까? 이행보조자죠. 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워서 그 사람이 가서 내 대신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거. 예컨대 여기서 1억을 받은 게 있을 때 자기 땅을 1억을, 1억짜리 땅을 팔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매매계약서를 뒤집어 쓰라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죠. 법률의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급부가 법률의 경우. 가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니 그럴 경우는 대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3자의 변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는 경우에 제3자가 이 사람이 변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 동생이 어떤 사람한테 빚을 병만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내 동생 앞으로 돈을 구워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100만원 갚아볼 수 있죠. 이럴 땐 뭡니까? 나는 제3자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제목. 그렇죠? 자기 이름과 타인의 제목으로 하는 일종의 사무관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자는 원칙적으로 대물 변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걸 못하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허경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100만원 있죠. 그런데 제3자도 권리자한테 100만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야 너 이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받을 거 100만원 있지? 그런데 너도 나한테 100만원 갚을 거 있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받지 마 나도 너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상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3자의 변제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사무관리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무관리가 뭔고 하니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냐면 채권 강론에 가면 다음 학기에 배울 수 있는 채권 강론에 가면 사무관리에서 나오는데 법률상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이러한 것을 사무관리다. 라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제3자가 변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변제에 의한 대의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변제의 대의가 인정이 되죠. 대의가 뭡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100만원짜리를 이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권리를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채권자 대의죠. 그러면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가 갚겠다고 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는 채권자 지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제3자가 3자가 이걸 대신해서 채권자를 갚아줄 때 안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 첫 번째가 성질이겠죠. 채권의 성질상 안 되는 거. 예컨대 강의, 용기.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나승성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워낙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제3장. 예컨대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대신 강의해주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극복.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강의 잘하시는 분이 강의를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쌍선 들고 박수 칠 겁니다. 배신행위죠.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급강의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뭡니까? 개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하고 동일한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신전속적으로 봐서 이런 경우는 대신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무. 수입민의 극복. 이거는 원칙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겠죠.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 제가 일해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달을 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해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코 질질 흘리는 사람이 와서 내 대신 와서 이 사람이 와서 우리 나 교수님 대신에 내가 일을 해줄게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노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 뭐 나 교수님 와서 보니까 몸도 약하게 생겨서 힘도 못쓰게 생겼더라. 어차피 우리 박스를 날리는 일이 주된 일이기 때문에 힘센 네가 와서 해주면 나 고맙지.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예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신전속을 어떻게 따지냐. 정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변제를 못 해주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예스 한 경우 즉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의사 표시. 당사자 간의 반대의사 표시를 해버린 경우. 그래서 제3자가 변제하기 전에 당사자가 너는 절대 네가 꼭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돼. 네가 네가 변제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없는 자.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자. 제3자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마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채권자고 여러분들이 채권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원 빌렸습니다. 너무 적게 빌렸나요? 천만원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3자가 와서 우리 나 교수님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사업하시는 학원님 중에서 대신 딱 내 대신 갚아주겠다. 제가 고맙죠. 그렇죠? 이런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서 변제. 이 사람은 채권 천만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저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천만원을 받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누가 갚든 간에 이런 것은 갚아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이런 걸 허용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경우는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주 뭐랄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아주 예쁜 여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의 첫사랑인데 이 첫사랑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와가지고 너 돈 없지? 내가 돈 대신 천만원 갚아줄게. 자존심을 팍팍 긁을 수 있죠. 그런데 첫사랑은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나랑 연대체무조라든가 나의 보증이라든가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나와 이해관계가 없죠. 저의 자존심을 팍팍 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는 내가 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 없는 자와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뭐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대체무자죠. 자 이 사람이 채권자고 연대체무는 뭐였었죠? A, B, C. 이 세 사람이 각각 동일한 급부를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고 있는 자. A에 대해서 A가 안하고 B가 대신 해주고 뭐 A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 이런 경우고.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채무자. 이 사람들이 변지하지마, 변지하지마 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해관계 없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해관계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빚을 갚아주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수령자죠. 수령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가 돈을 갚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지의 권자고, 변지의 권자고, 이 변지의 권자에는 채무자가 원칙이고 이행보조자,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범죄된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할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쪽을 살펴볼 차례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변지의 수령자가 누구냐. 원칙자로 채권자죠. 그렇죠? 돈을 받은 사람은 원래 채권자죠. 그 다음에 아까 이행보조자에 대립되는 수령보조자.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인도 가능하죠. 이것은 아까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이 채권자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령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 권한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왜 돈을 못 받느냐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내용이 평이했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수령보조자, 대리인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이 채권자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떤 경우냐면 그런데 이 채권자의 채권자, 그렇죠? 이 채권자의 채권자, 이 사람이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급정지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가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령 권한 없는 자는 압류, 입질, 파산 선고 받은 채권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이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나 이 사람이 채권자가 다시 이 사람 채권자에 대해서 뭡니까? 압류를 해버리거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합의해서 질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파산재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파산채권자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 이리 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돈은 어디로 간다? 이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 가는 게 아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편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대항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거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든지 어떻든 그러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채권자라고 또 압류, 가압류를 당한 채권자. 그렇죠? 여기서 채권자가 이 사람을 압류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채무자한테 야, 이리 주지 말고 이리 갖고 와. 그 다음에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채권자. 그렇죠? 질권자, 이 사람은 질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담보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 질권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한 채권자. 이 사람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산재단에다가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의 압류. 채권의 압류는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를 당한 때는 법원에 압류 명령이 있거나 압류, 가압류를 당한 때는 제3자는 지급을 금지를 한다. 자, 입질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질권 배웠죠? 그런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채권에다가 질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3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해도 그 변제는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권리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권리자가 있고 했을 때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끝나고 이 사람으로 채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 사람은 이렇게 갚아야지 그냥 갖다 이렇게 갚아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한다. 갚아라 이 소리죠. 파산. 이런 경우는 파산 관제인에게 변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표현수령자. 이게 뭐냐면 변제는 아까 이야기처럼 사실관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대신 좀 짧은 내용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돈을 이렇게 갚는 거 이 채무자는 문제가 없어요. 제3자가 갚아야 해도 됩니다. 오케이죠. 제3자가 빚 갚아진다는데 채무자가 기분 나쁠 일 없습니다. 다만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뭐라고 했죠?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그 사람이 제 자존심만 안 건드리고 변제만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채권자는 뭐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치 뭡니까?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한 경우에 이 사람은 뭡니까? 채무자는 그 사람한테 갚을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뭔가를 예컨대 그 증표를 들고 있어요. 원래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증표를 안 들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이 값이라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주면서 그럽니다. 자 이 채권은 나한테 온 거야. 원래 권리자의 채권자에서 나한테 온 거기 때문에 나한테 갚아 라고 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권리자가 야 너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 채무자는 무슨 소리냐 네가 써준 증표가 있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돈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좀 이러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돈을 갚는데 나서서 갚아준 사람은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대신 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챙겨서 터끼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표현이란 말 아시죠? 표현 이거 표견으로 읽으시면 안됩니다. 표견으로 읽으시면 안되고 표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표현 대리인 배우셨죠. 대리관계에서 민총에서 민총에서 대리인에서 표현 대리인 배우셨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사법에 가면 뭐가 있죠? 표현 대표이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가 아닌데 대표이사처럼 하는 거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이 표현이란 말 쓴다. 자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이것을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의 규정 채권자로부터 변제 수령 권한이 주어진 자 대리인이라든가 관리인 출신 수임자 채권질권자 채권자 대입권에 대한 변제는 유의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저기 채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권리자임을 표시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경우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입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입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약간 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변제자는 그 사람 원래 권리자한테 변제를 하지 않고 이 표현대리 즉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 수령권자죠. 표현대 수령권자한테다가 지급을 한 경우에도 변제를 한 경우도 뭐다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 이 표현대 수령권자에다가 채무자가 변제했을 경우는 그 변제는 뭘로 본다? 유효하다. 누구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는 표현대 수령권자를 어떻다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냐 채권의 준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채권의 준 점유자인데 채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권리자로 보는 거죠. 근데 준 점유자도 되는데 자 거래의 관념상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가진 자 그렇죠? 두 번째 채권 증서를 점유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을 그 다음 채권을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거를 뭐다? 이 사람이 권리자인 것처럼 외관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채권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채권의 사회상 양수인 그 다음에 표현 상속인 이런 말들 있죠?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채권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하시거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을한테 백만 을한테 백만을 꼬줬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갑한테 통지를 합니다. 우리 지명채권 대학 요건이 뭐였죠? 채무자에 대한 통지 누가? 양도이니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뭡니까? 통지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진 돈 백만 원을 내가 돈 갚을 일이 있어서 병한테 양도하마 앞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갚아라? 병한테 갚아라 라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약이 취소됐어요. 어떤 원인에 있어서 취소됐습니다. 그럴 경우 뭡니까? 갑이 다시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을이 이 사람한테 백만 원을 갚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처음에는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뭘로 본다?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거죠. 정당한 수령권자로 보고 이 사람한테 변제한 경우는 뭘로 보다? 이것은 채권의 준 전민자로 봐서 유효한 변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한 변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채권의 사회상 양수인 그렇죠? 표현상속인 그 다음에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변제받은 자 그 다음 채권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 대리인 대리권을 보여주면서 대리 서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채권자의 대리인니까 나한테 해도 돼.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경우는 그게 정당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변제자가 뭐입니까? 선의해야 되죠.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변제자가 아 저 사람 사기치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네. 저 사람 수령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러 왔네. 라고 하면 뭐예요? 안 줘야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건네줬다. 그건 뭡니까? 그 잘못을 누가 지는 거죠? 자기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무과실은 이 선인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의 준 점유제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이다. 이 확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채권이 소멸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예를 들겠습니다. 자 갑이 갑이 을한테 100만원을 꽂았는데 갑이 채권장도 병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을이 100만원을 일조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끝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을은 뭡니까?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빠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뭡니까? 갑은 병한테 야 너 받은 거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은 거지? 부당이등으로 내놔 나한테. 이렇게 해서 병한테 받아야지 갑이 을한테 야 너 병한테 달라고 해서 나한테 다시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의 준 점유제는 변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변제가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원래의 변제는 뭐 한다? 끝났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준 점유제에 대한 선의 변제의 경우 변제자 즉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자 이 사람입니다. 을은 채무를 면하고 채권 소멸함으로 변제자는 이 변제자는 준 점유제에 대한 변제한 것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내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진정한 채권자 자 갑이죠. 진정한 채권자는 뭡니까? 수령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야 너 돈 내놔 내가 이루어진 받을 거를 네가 받은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거니까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준 점유제에 대한 변제가 준 점유제에 대한 변제가 무효인 경우 자 이것이 무효가 된 경우 그런 경우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뭡니까?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진정한 채무자에게 다시 변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의 무효가 변제자의 악의 기인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악의 빛의 변제로 빛의 변제라는 게 이 말입니다. 채무으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의 빛의 변제로 변제자는 수령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을 병정 이렇게 백만을 썼는데 이 사람이 권리에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깨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백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백만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빛의 변제자로서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때? 아기일 때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아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죠. 알고서라고 합니다. 알고서 어떠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서도 변제한 경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착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악이란 말이 그 다음에 변제의 무효가 변제의 무효가 변제자의 선이라든가 과실에 기인한 경우 그런 경우는 선의 빛의 변제로 변제자는 수령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영수증 소지자입니다. 아까는 1번이 뭐였죠? 준 점유자죠. 채권의 채권의 준 점유자였죠. 이번에는 영수증 소지자입니다. 그렇죠? 영수증은 뭡니까?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고 이때 영수증 소지는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 내지 의제되고 변제자는 또 역시 선이라든가 무과실이라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수증은 반드시 진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훔쳤던 훔쳤던 어쨌든 간에 그 영수증은 반드시 진정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영수증이 위주된 경우 이거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의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수증이 위주한 것은 뭐다? 영수증이 위주한 것은 우리가 470조가 뭡니까?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였죠? 471조가 뭡니까?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 가짜면 이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처리 안 해도 되니까 이때 영수증보다 반드시 진정한 것이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진정하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에 의해서 작성하거나 표현대리인에서 의해서도 작성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진정한 것은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수증이 진정한 것이면 되기 때문에 그 소진이 이를 입수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절취, 습득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들고 있으면 그 영수증이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영수증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는 뭐다? 유효한 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근데 그 영수증이 위조다. 라고 하면 그것은 471조에 의한 변제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본다?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봐서 그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변제로 본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 역시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소진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경우 또는 무효한 경우 당사자 사이 효과 이것은 채권의 준 점유자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적 채권 채권 증서의 소진 이거는 악의의 준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보호가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보다 영수증 소진자보다 뭐예요?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증권적 채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를 공부하시면서 뭘 배웠었죠? 지명 채권 양도를 배웠었죠. 지명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415주의에서 양도인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 뭐가 있었죠? 승낙 이런 게 있었죠. 채무자의 승낙 또 한가 배웠던 게 뭐였었죠? 증권적 채권의 양도라고 배웠었죠. 이 증권적 채권 양도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어엄이라든가 수표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어엄수표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면서 증권적 채권은 뭡니까? 뭘로 해서 양도한다고 했죠? 배서라든가 교부 또는 단순한 교부 그렇죠? 그래서 증권적 채권에서도 무기명증권이나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뭘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급의 수단으로서 유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항변에 자해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악의 증가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하자. 뭘 위해서?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 안 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아무 권한이 없는지 3자로 가정합시다.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채권자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뻘짓거리 한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이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람한테 변제를 했는데도 이 사람한테 변제한 결과로 채권자가 어느 정도 채권의 만족을 얻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뭡니까? 그 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되고 원칙적으로는 뭐다? 무효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제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자는 변제의 인과관계에 있는 간접적인 이익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3자가 있었습니다. 3자한테 변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변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변제가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런 경우 무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임을 받은 경우에 월세를 받은 경우에 무권리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차임을 변제한테 그쵸? 이런 경우에 변제를 시켜줬다. 여기서 받고 여기서 변제를 시켜준 경우는 이 사람이 뭡니까? 변제를 받음으로써는 뭐예요? 경쟁적인 이유를 얻은 거죠. 왜 변제를 받았어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채권자인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탁했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면제시켜주는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이 채무자가 자기한테 돈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이것을 면제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혜택을 본 거죠. 이 사람이 변제를 함으로써 혜택을 보게 된 결과가 된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뭡니까?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보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제의 일반적인 의의와 그 다음에 변제 주는 자 변제 제공자와 변제 수령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변제의 나름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